어, 대표님 어디세요? 잠깐 오시면 안 돼요? 어, 바로 갈게. 수연아. 수연아. 다 잘될 거라고 다시 말해줄 거야. 이제는 나의 등에 기대어 봐요.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을 필요 없어. 나 여기서 언제나 이 모습 기다려 줄게. 나 노래하는 거 좋아요. 근데 이렇게 노래 부르고 싶을 땐 대표님한테 불러주면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수연아. 자, 안아줘요. 거절하고 왔어요. 나 터치샵에 뼈를 묻을 거야. 나를 위해 선택한 거예요. 지난 10년보다 지난 1년이 훨씬 행복했거든. 네가 와서 좋다. 대표님이랑 떨어지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나 후회하지 않게 더 예뻐해 주고 더 잘해줘요. 알았어. 더 예뻐해 주고 더 잘해줄게. 아이고, 우리 막내 왔네. 우리 막내 오늘따라 블링블링 빛이 나네. 아이고, 눈부셔 눈부셔. 아닙니다. 조명 밑에 있잖아. 야, 저 조명 어디 거냐 저거? 좋네. 얘 왜 이러니? 다 됐고 있어. 안녕히 가세요. thì